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에서 배우 이세영이 1위를 차지했다. 이세영은 전체 득표율 52.8%라는 압도적인 투표차를 보였다. 이세영은 지난해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이후 차기작으로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하며 여련을 펼쳤다. 최근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열려박시 계약결혼변의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세영은 극중 박연우 역을 맡는다. 금토 미니시리즈 열려박시 계약결혼변은 긴너울 작가의 동명 웹소설이 원작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2023년 대한민국의 당도한 19세기 보수적이지만 욕망 넘치는 박연우와 21세기 무감정 끝판왕 방태하의 계약결혼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다. 원작 열려박시 계약결혼변은 네이버 웹툰으로도 제작돼 연재 당시 높은 호평으로 상위 랭킹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드라마 열려박시 계약결혼변에는 이세영, 배인혁을 필두로 유선호, 주현영 등이 캐스팅됐다.